샤바샬롬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세 번째 성탄물질 중에 지난번에 열방의 유업을 시작했는데 잃어버린 유업과 회복을 위한 계획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유업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유업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유업을 그분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육신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섬기셨는지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유업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고요 두 번째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분께서는 사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할 때요 항상 우리가 요단강 예수님 세례터를 딱 가잖아요 세례터를 가면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 요단강에 가셔서 발도 담가 보시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고 들어오실 때 어떤 음성을 들은 분만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들만 제가 버스에 타시라고 해요 버스 타면 그 시간이 바로 점심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금식하고 계시라고 우리는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그리고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어떻게 하실까요? 네? 100이면 100 다 버스에 다 잘 타세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와서 몰라라고 말씀하시면 들으셨대요 무슨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다 듣고 당당하게 딱 이제 버스에 앉아 계세요 네 저는 저는 이렇게 파더 마카리우스의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이제 어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찔렸냐면 기뻐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는 다 사랑하는 자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은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 완전히 깨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요만큼의 이런 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맞나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의 부끄러움도 없고 왜냐하면 이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당당한 거죠 너무 당당한데 이제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잘하지 않는 자녀 정말 기쁨 가운데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밥을 먹지를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어야 돼요 우유 쭉쭉 빨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우유를 거부해요 먹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먹겠다고 그러다가 하루에 막 200ml 겨우 먹어야 되는 그런 애가 막 1000ml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탈나죠 그런데 계속 안 먹다가 먹다가 그러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라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일어나야 되고 어느 순간 겨야 되고 어느 순간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하는데 여전히 한 살이 됐는데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누워서 우유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때는 한 살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우유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기쁜 거죠 하지만 2년이 됐는데도 얘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4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한 지 진짜 얼마나 되셨나요? 자, 나는 신앙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한 손 들어 주시겠어요? 나 신앙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아, 네 그러셔도 돼요 누워 계셔도 돼요 자, 나 신앙 생활한 지 5년 5년 됐다 10년 됐다 네, 10년 이상 됐다 손 들어 주세요 크게 드세요 자, 20년 이상 됐다 손 들어 주세요 자, 30년 이상 됐다 40년 이상 됐다 손 들어 주세요 이게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50년 됐다 손 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근심 덩어리 자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준이면 5년이면 어때야 된다고요? 네, 영적인 아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비의 근심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나에게 뭐예요? 근심인 거예요 근심이고 눈물이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시면 어떠신 상태인 건가요? 저도 맞아요 우리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인 상태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사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사셨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가장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정말 많은 수준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 우리가 뭘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에 맞춰 이제 1학년 졸업했으면 1학년 지났으면 그 위로 2학년으로 올라가야죠 1학년 했는데 얘가 다시 낙제해서 1학년을 그대로 다녀요 계속 1학년만 다녀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울까요? 숨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그러면 그런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렇게 구원의 절기에 따라 매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를 놓고 딱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나중에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일들이 정말 많겠지만은 우선 당장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소화시키고 자라고 자라고 이래서 우리가 정말 때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혹시 저랑 같이 가시는 분은 제가 또 물어볼 거 또 똑같은 얘기하겠죠 자, 음성을 듣고 돌아오십시오 했을 때는 그때는 뻔뻔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뻔뻔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과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사셨냐면은 인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볼 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예수 기도는요 관역을 명중하는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써클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써클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 가이사리아 빌리포 사건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럼 맨 꼭대기가 헐문산이잖아요 헐문산 2860m 정도 되는 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에요 그 산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가이사리아 빌리포도 있고 단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가이사리아 빌리포는요 물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헐문의 이슬의 그런 근원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항상 보면 이 물이 많은 곳 이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런 곳에 다 우상숭배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리아 빌리포 그 이름이 왜 가이사리아냐면요 가이사 왕에게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에게 받쳐진 도시라고 하여 이름이 가이사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에 가이사리아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는 여기 헤로 빌리포가 다스렸기 때문에 가이사리아 빌리포라고 불렸던 거죠 그런데 그 가이사리아 빌리포에는요 정말 이방 신들로 쫙 깔려져 있는 곳이에요 정말 제우스 신전, 림프 신전, 그 다음에 판신전, 그리고 아우스트 신전 신전이 쫙 있는 이방의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죠 그곳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엘리아, 더러는 선지자라 하도이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피터가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실 만큼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질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장노들과 서리근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때 이 사건, 이 고백 이후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렇게 파워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실 만큼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도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한 백 번 부르시나요? 천번 부르시나요? 자, 이 고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그분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온전한 기도였어요 온전한 게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는 거예요 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얻으십시오 죄인인 나를 저 세리처럼 여러분들 이 바리세인과 서기간의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셨잖아요 교만하게 나는 금식하였고 나는 부재하였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지만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듣지 못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 쏟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정말 나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유업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처음 주셨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했던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셨던 유업 그대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요 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밤낮으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잠자려고 누울 때도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고요 일하면서 일하면서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 아니면 운전하고 다닐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쉽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파워풀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죽게 이렇게 삶을 헌신해서 이렇게 수도사로 이렇게 사셨던 분들 일하며 할 때 계속 계속 이 기도를 반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만번 하루에 만번 이상씩 만번이면 2만번 3만번도 되뇌일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바로 이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인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던 정말 이 모든 유업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 기도가 그래서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써클 기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내가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강구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는 이런 써클 기도라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길을 걸으며 잠자면서 걸을 때, 일할 때, 뭐 할 때 아니면 정말 어떤 힘든 일을 딱 당했을 때도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편으로 여러분들 10편으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여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실 여러분 마음의 정말 깊은 이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할 때 다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저의 청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준영이를 불쌍히 얻여 주십시오 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혜인이를 불쌍히 얻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정연이를 불쌍히 얻여 주십시오 우리 혜선이를 불쌍히 얻여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시면서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마카리스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름이 이득지 목사님이세요 1범 1범 타자 그렇게 정말 맡겨진 사람들을 놓고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10편으로 기도하시고 나고 보여선포하시고 10편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여러분 자유기도로 이 기도를 계속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망하는 다른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망하는 그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저에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 평탄케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쉬워져요 쉬워지지만 온 마음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정말 관역을 딱 명중하는 그분의 이런 은혜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만번 이상 주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기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10편으로 매일매일 경배하며 이것도 하지만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혈 기도도 하고 예수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씩 중보하면서 엎드려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파더마 그레이스께서 말씀하셨다는 아주 많이 경배를 하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 없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6월에 신부님이 오셨을 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가운데는 항상 있어요 신부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보셨어요 신부님은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을 때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경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피트니스 가셔서 한 시간씩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운동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경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정말 하도 많이 하셔서 정말 다른 운동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많이 오랫동안 정말 경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 기도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면 늘 사단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원수 또 보이는 원수들로부터의 항상 공격과 대립 가운데서 그 항상 전쟁 가운데 계셨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순간부터 골고다로 가실 때까지 그 모든 삶이 사단과의 대립과 전쟁과 이 싸움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 두 분은 계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우리가 모습을 살펴보면 성육신 하셨을 때 정말 아주 심각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다 헤롯이? 헤롯은 누구예요? 마귀의 데뷔 헤롯이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 2세 미만의 이 어린아이가 아마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 탄생과 이것들을 위하여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2세 미만의 어린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베들레헴 탄생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 탄생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탄생기념교회 밑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예수님 구위에 놓으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 굴에 그런데 그 옆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굴은 어떤 굴이냐면요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이 해골이 뼈와 이 해골이 다량 발견된 거예요 아주 많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가족묘예요 그렇죠? 가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무더기로 어린아이들의 뼈가 발견되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88년도에 이게 딱 처음 발견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게 무슨 뼈라라는 걸?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뼈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굴 그 옆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롬이라고 있어요 제롬이라고 정말 아주 아주 신학자이시면서요 그러면서 아주 영성가이면서 역사에 능통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영성과 이런 설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아주 아주 펄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과 이런 것들을 받으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슬로베키아 태생이었는데 이분이 이분의 친구가 다마수스 일세라고 있는데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돕는 그걸로 비서와 이런 걸로 해서 로마에서 이분이 수많은 일들을 처리를 하고 하시는데 이 교황은요 18년 동안 교회의 수작 역할을 맡으셨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하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 교황 대행의 일을 누가 다 한 거예요? 제롬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84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교황을 뽑죠 다시금 교황을 뽑을 때 그 누구나 다 알았어요 누가 될 거라고? 제롬이 될 거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롬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외에 누가 되는 본인밖에는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표를 해보니까 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제롬이 느꼈을 배신감과 실망감과 이게 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알렉산드리아로 납행해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388년에 베들레헴의 주님 베들레헴의 이런 은둔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들의 해골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아이들의 해골을 딱 만지는 순간 이게 딱 품에 안는 순간 이분이 정말 깊이 깊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2년도 채 못 산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꿈이며 비전이며 이런 것도 펴보지 못한 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순교자로 이렇게 죽어간 이 아이들의 이 해골을 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봤고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로 수많은 칭찬과 명성과 이런 권위와 이런 권세들을 다 누려본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뭐 못됐다고? 교황 못됐다고? 교황 못돼서 그게 마음에 낙심이 돼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살았던가 하면서 이분이 그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이 해골을 하나 딱 갖고 그 동굴에서요 이분이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요 하루에 딱 한 끼만 드시면서 성경을 번역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쓰여진 성경이 있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있었지 다른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된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분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잡한 그런 번역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역사에 능통하셨고요 그리고 영성도 굉장히 깊으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에 정말 아주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분만큼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뭘로 번역하기 시작하냐면요 라틴어로 번역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불가타 성경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기반으로 이 라틴어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이 수많은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번역본들은 우리가 손에 딱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된 너무너무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탄생기념교회를 가보잖아요 그 옆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있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순결한 이 어린아이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그곳에서 정말 말씀이 그곳에서 재롬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아마 베들렘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재롬이 교황에 당선됐다 여러분 치면요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바쁘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재롬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이 재롬을 통하여 정말 이 말씀을 온 열방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승리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도대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실까라고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2014년도에 신부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강의를 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웰컴 투 서퍼링 하셨어요 웰컴 투 서퍼링 하시는데 정말 너무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웰컴 투 서퍼링 하시는데 그게 우리 아멘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아멘이라는 소리를 한 사람도 이 개미 소리 만하게라도 아멘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실 수 없고 우리를 들여 쓰시기가 힘든 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듯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골고라 가시는 순간까지 어떤 순간 고난과 수치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미쳤다, 바을 세부를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신성 모독이다, 백성을 모독했다 등등 이 모든 말들을 들으셨는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침묵으로 견디셨어요 침묵으로 견디셨는데 그분의 사명과 목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침묵으로 견디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구원과 유업의 회복 우리에게 그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견디어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타락한 우리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업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우리 본성의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 명백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골롯에서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10절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우리는 세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세 사람을 입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었죠 세 사람을 입은 이것은 시작의 단계라는 거예요 시작의 단계고 그 위에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말씀해서 봤듯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죠? 낫잖아요 내가 너를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이러한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계시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비롭게 우리가 영으로 임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신실한 자녀들은 항상 우리를 미워하는 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대립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대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말하면 어디까지가 영적인 일이라고 어디까지가 영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대립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모든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이고 어떤 일은 영적인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무슨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모든 게 우리 가운데 전쟁이고요 우리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때 배웠잖아요 생각으로 사단이 원수가 공격하는 거 믿음 없게 하나님 정말 오실까? 내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나 할까라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공격을 뭘로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 이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뿐인가요? 실질적인 공격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든 삶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곳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런 삶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유업을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으르렁 하고 달려드니까 이 으르렁 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겁먹으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소리뿐인 거지 그냥 소리만 낼 뿐이지 얘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미 패배한 싸움이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이 유업을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너무너무 좋은 집을 다 가져와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넓은 대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을 딱 지어놨어요 지어놓으시고 이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내 유업이에요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아 난 이곳에 사는 게 어때요? 너무너무 지루하다 좀 익사이팅한 걸 원하고 난 좀 뭔가 새로운 걸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저기 먼 나라로 가서 고행의 삶을 사는 거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일을 치고 철이 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집이 없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숙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널리 널리 일찍 방아하고 방아하고 정말 그래 나는 이제 안식하고 싶어 나는 이제 내게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크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나요? 여러분 나갈까요? 안 나가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살아버려 여긴 40년 동안 내 집이래요 그렇다고 뭐 지네 집이 아닌데 불법으로 살았으면서 40년 산 거 감사해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러나요? 그냥 빈 땅에 내가 짓고 살았으면 그거는 내 땅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딱 땅문서 내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억울해한다고 그런다고 이거 그냥 줄 수 있는 건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모르고 법적으로 들이밀어야 되고 밀어내야 되고 정말 하면서 이것들을 왜냐하면 내가 비워놨던 만큼 그렇죠? 40년의 그 순간만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빼앗긴 이 땅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회복해 주신 땅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세기 때까지는 정말 이분들이 온 열방에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약 한 1600년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전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것들을 사단에게 속아서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화가 정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옵을 분배받은 땅 차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우상순배 가운데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옵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 아는 순간 정말 울분이 막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160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빼앗겼던 걸까? 여러분 아담서부터 시작하자면 끝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유옵을 회복시켜주신 순간부터 생각해 보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까지는요 정말 이 온 열방을 위협으로 받은 그분들이 정말 차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600년 동안 지껄하고 딱 차지하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절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계속 어때요?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나요? 그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요 에덴이었던 곳이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에덴이었던 그곳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족속이 그때 이후로 쭉 해서 사단이 거기에 뭘 또라리를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들이 못해서 야 절름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비웃으며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 바로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몰 놓은 거예요 언약괴, 법괴를 가져다 놓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어떻게 드린 거예요? 회복시켜 드린 거예요 정말 에덴 동산은 예배의 장소였잖아요 아담을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곳에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높이며 정말 천사들과 온전히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에덴에서 누가 해야 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했었어야 된 그 일이에요 그거를 빼앗겼잖아요 그거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누가 차지한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앙 본부임을 그분의 통치가 이곳에서부터 풀어져야 함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대립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다 하면 여러분들 개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평강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개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원수와 척을 쥐어야 돼요 척을 쥐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싸워서 내게 주어진 그 유업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편 34편 19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4편 19절 원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어떻게 보냐며 시험받으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시험받으신 그리스도와 똑같게 보는 거예요 빌리포서 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특권이에요 우리가 빌리포서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듯 우리가 고난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 본성을 완벽하게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어내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각 세대에는 각 세대마다 주님이 신뢰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고난당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에 금요일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냐면 복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자 정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그 지난주에 저는 못 들었는데 오후 예배 때 청년 애들이라는 게 하느라 못 들었는데 오후 예배 때 뭘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뭘 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수도원처럼 개신교 수도원처럼 곳에서 정말 온전히 24시간 죽게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정말 온전히 24시간 죽게 들여지는 기도 주님이 그곳에 온전히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곳을 방문자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를 뭘로 삼으시고 정말 유자연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거쳐할 곳으로 딱 삼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주의 통치가 펼쳐지는 그런 개신교 수도원을 만드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죠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덜컥 내려앉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별명이 뭐였냐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저도 정말 제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정말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어요 마음껏 다녔죠 정말 세계 열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 정말 오지게 정말 아주 오지게 다녔어요 정말 한국에 붙어 있을 새가 없을 정도로 정말 계속해서 열방을 다녔죠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뿌리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묶이는 거를 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우리 목사님께 묶였어요 교회 가운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청년 애들 새벽 이슬 같은 이 아이들을 한 게 너무너무 저한테도 너무너무 기쁨이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한계가 있는 일이었어요 정한 기간이 있는 일이 없었어요 코로나 딱 끝나면 나는 또 어쩌리라 자유로이 날아가리라 저는 그 일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요 아쉬웠는데 자유로이 날아가리라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런데 언젠가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건 한 60대?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60대? 아니면 좀 더 늦으면 70대는 좀 그렇고 60대가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부님 저를 딱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풀타임 사역이라는 것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다 뭐 해서 신학교 가고 뭐 하고 사역자 이 길을 그 길이 아니다 너가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은둔 가운데 들어갔어요 은둔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면을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장면을 하나 딱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 또 제 마음은 뭘로 가득 찼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좋나 안 하는 건 더 좋다고 결혼을 한 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야 마음이 나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는 이게 제 온 마음을 너무너무 사로잡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로 기도했어요 주님 혼자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저도 독신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었어요 네가 그래 은정 너는 독신이다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시길래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딱 시간을 딱 드리고 제가 금식하면서 딱 서원을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결혼하지 않는 게 주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게 정말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보아스와 같고 정말 아주아주 내가 정말 한눈에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정말 사람을 내 앞에 다가 딱 내 앞에 놓으시면서 은정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배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 선물을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절해도 죄가 안 된다면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하루를 날 잡아서 혼신했던 그런 기억이 그 장면을 딱 떠오르면서 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홀랑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현상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너의 기도가 봉인되어졌다 씰되어졌고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삶이 이렇게 독신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삶을 드리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삶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독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아들 마다 마크리스가 마덜들을 쭉 보내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를 제가 점점점점 깊이 깊이 배워가며 정말 제 삶을 그렇게 헌신하는 데 이렇게 드리기로 그래서 신부님께 제가 이것들이 말씀드렸을 때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 한 곳 가운데 정말 이런 유자연을 만들고 싶다고 정말 매일매일 정말 24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하며 정말 주님이 방문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들의 예배와 정말 거룩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유자연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신부님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부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고 그래서 한국에 그게 세워지길 정말 너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몇 년 어디로 잡았냐면요 60살로 잡은 거예요 그쵸? 60살로 잡고서는 제가 아 그래 나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뭘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유로운 것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삶을 제가 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하면 되지만 선뜻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저한테 책임을 가지시고 결단을 하셔야지 이 일이 진행됩니다 라고 저한테 딱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덜컥 내려앉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달려갔어요 이제 왜? 팔을 울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확 들어가서 너무 가슴이 덜컥하면서 가슴이 펑펑펑펑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그럴 시즌이라면 제가 정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그래도 좀 10년 한 5년? 주님 10년 후에? 그 정도는 주님 60살은 아니더라도 한 55? 그런데 정말 내 원대로 마읍시고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이런 고난들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고난이 밀려올 것들이 쫙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이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빨리 생겨야지 하루라도 빨리 생겨야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전수받은 배운 이것들로 가서 집에서 유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국 땅 곳곳에 이렇게 온전히 정말 죽게 예배되며 거룩하게 이 장소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와 계시는 거주하시는 그분이 드웰링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의와 평강이 은혜와 자비가 극률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업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의 회복을 떠나서 이 땅 전체가 이 온 우주가 교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금식과 기도와 철야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정말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